여기 안에 들어가볼까? 네. 유리 사진 찍는데 어딨지? 그러게. 거기는 어딨지? 여기. 여기다.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여기야? 여기가 유리야? 줄 서나 봐. 진짜 포토스팟 때문에 기다리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아. 아, 저 끝에 그냥 통유리로 되어 있어. 와, 나 사진 찍어주고 있어. 비켜줄게, 비켜줄게. 이거 완전 사진 잘 찍는 애구나. 나 완전 사진 잘 찍어. 언니 한 장 찍으실래요? 나 MZ 사진 하나 찍어볼까? 응. 나 MZ 사진 하나 찍어볼까? 응. 잠깐만, 나 그럼 좀 움직여볼게. 언니 뭐 하시려고 해? 아니,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 걸어야 돼. 그래야 잘 나와. 너무 웃겨. 그리고 이거 동지가 이게 약간 엣지 있는 거야. 살짝 쳐다봐 주세요. 완자를 마치고. 완자를 마치고. 오, 잘 나왔어. 거봐. 이렇게 걸어야 돼. 너무 잘 찍었어. 사진만 찍은 거. 항상 걸어, 늘 걷고 있어. 이거다. 너무 잘 찍었어. 봐봐. 아, 턱이 너무 싹, 턱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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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저씨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냥 아저씨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저씻을ונה, 스윗. 이 아저씨 시키는 대로 해. 그럼, 그 스틸에서 피우가 자기가 없을 겁니다. 아저씨 시키는 대로. 다 아저씨 시키는 대로. 다 아저씨 시키는. 다 아저씨 시키는 대로 그럼. 그냥, 다시. 그냥 나인 것도 잘 추네요. 난. 오, 멋있다. 땡큐. 열심히 한다,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아직 계시네? 우와, 아직도 계시네. 이제 우리 저기로 내려갈까? 밑에 카페테리아 가요. 그러자. 내려가서 뭐 좀 먹자. 몇 시야? 와, 셋이야. 먹어야 해요. 대박이야. 75유로 받아야겠네요. 샤모니 가는 길. 아, 알겠다. 숨 차지 않아? 숨은 안 찼데요? 저 폐활량 좋은가 봐요. 제 폐활량을 줬잖아요, 혜영이. 그런가? 그러네. 나, 나 홀은 잘 불고. 나 피 하나도 안 차가워요. 쟤 지금 폐활량이 좋아. 그러네. 나 폐활량 엄청 좋네. 발견했네. 힘들어? 네. 어머머머머. 얘 숨 참고 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대박. 내려가자, 빨리. 이게 오히려 빨리 올라오면 더 고산병이 와. 그래서 천천히 적응하면서 올라가면 덜한데. 괜찮아? 너무 힘들어. 이 정도는 아닌데. 근데 약간 이렇지. 이렇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 좀 답답한 느낌? 이게 어떻게 하냐? 오우. 와. 음. 우와. 너무 좋아. 오우. 언니, 여기 또 눌러줘요. 여기 꼭. 여기? 응. 우와. 눈이 뻥 뚫어서. 진짜 시원해. 내린다. 왔다, 왔다. 응. 기대. 아이고. 괜찮습니다. 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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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쏴주세요. 뭐지? 빨리 내려가는 건가? 왜 안 가지? 보면 빨리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뭐야, 가고 있네? 아까 되게 빨라 보였는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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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느낌이 안 나. 그냥 쑥 떨어지는 것 같지? 간 한 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져. 자, 소리지를 준비했는데 무음의. 무음의 소리. 무음의 소리. 하나, 둘, 셋. 무음의 소리. 무음의 소리. 무음의 소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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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이나 내려와도 훨씬 나아. 응. 다행이다. 좀 괜찮아? 훨씬 나아. 오, 다행이다. 내려왔더니? 네, 이만큼만 내려와도. 빨리 내려와서 밥 먹었으면 좋겠다. 아, 배고파요. 오, 다 왔다. 앉아.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